뭐 하느라 이렇게 심각해? 오빠!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뭐야? 근데 옷이 왜 이렇게 작아? 우리 기념일 때 입을려고 준비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나 이거 바프 찍을 때 입을 건데? 바프? 응, 나 바프 찍을 거야 갑자기? 열심히 다이어트했는데 사진이라도 남겨놔야지 근데 이렇게 야한 걸 입고 찍겠다고? 뭐야? 꼰대세요? 현수도 이번에 바프 문제로 여자친구랑 엄청 싸웠대 현수 오빠네? 왜? 그러니까 현수 여친도 바프를 찍었는데 이렇게 손바닥만한 걸 고속대기를 걸쳐가지고 SNS에 사진 올리니까 변태들이 자꾸 야한 DM을 현수 여친한테 보내고 그런대 아니 여자친구가 예뻐져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 뭐야? 둘 다 조선시대 사람이세요? 이게 다 여친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지 바프 찍는 거 가지고 무슨 보호는 보호야? 야 이게 진짜 수위가 장난이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찍었길래 그래? 어! 이거 봐봐 장난 아니지? 우와 장난 아니다 권이 못 끄니 하나 점심해야겠다 야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 포인트가 그게 아니긴 하네 좋아요는 왜 눌렀냐? 어? 아니 이게 해킹당했나? 됐고 밥이나 먹자 어! 뭐 먹을까? 우리 오랜만에 나가서 먹을까? 아니 내가 아까 오빠 거까지 시켜놨는데 뭐 시켰는데? 하... 이제 초록색만 봐도 토할 것 같다 뭐? 아니 나 오늘 엄청 유명한 고깃집 데려가려고 했단 말이야 솔직히 다이어트 하는 건 넌데 세 달째 나 맨날 너 만날 때마다 샐러드만 먹고 있잖아 오빠 오빠는 나 만날 때만 샐러드 먹으면 되겠지만 난 오빠 안 만나는 날에도 샐러드만 먹어야 돼 오빠가 힘들겠어 내가 힘들겠어 어? 나 안 힘들겠어 힘들겠어 인정해 안 해 아니... 나 완전 배고프겠지 인정해 안 해 내가 오빠보다 힘들겠지 인정해 안 해 뭐... 뭐? 어... 안 했더니 기운 빠져 오빠가 좀 비벼줘 차... 소리 지를 때는 기운이 넘쳐나드만 뭐야... 뭐 아깐 기운이 없도 하지 않았어? 응 나 기운 하나도 없어 근데 방금 그 표정은 뭐냐? 아 우성이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울상으로 보낼 순 없잖아 우성이? 나 그때 애들하고 술 마셨을 때 우리 집까지 데려다줬다네 그 새끼... 아니... 걔한테 셀카는 왜 보냈는데? 우성이도 이번에 몸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밥을 같이 찍기로 했어 뭐? 밥을 찍기 전까지 뭐 식단이랑 운동 마인드 트레이닝까지 공유해주기로 했거든 아니... 그러면 샐러드 사진만 보내면 되지 왜 니 셀카는 보냈는데 아니 우성이도 셀카로 보내주는데 나는 셀카로 보내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 성의 없으면 어쩔 건데 지가 어머... 말을 왜 그렇게 해? 내 친구한테? 친구? 아휴...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무슨 말이야 그게? 아 됐어 밥이나 먹어 뭐야? 우리 오빠 질투하는구나? 어 그거 그랬다요 아 됐다고 아 뭐야 내가 이따가 오빠 100만만 해줄게 응? 그럼 먹어 잘 먹겠습니다 오빠 일로 와봐 나야 다리 피고 앉아봐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인가? 왜 그래? 아 좀 이렇게 훅 들어가지 말아줄래? 나 설렌다 좀 협조 좀 해봐 나 자세 연습 좀 해야 되니까 왼쪽 다리 올리고 허리 좀 감자 봐 이렇게? 응 응? 야 잠깐만 이거 맞아? 아니 요가에 이런 동작 있어? 웬 요가? 나 우성이랑 밥부 찍기로 했다니까? 유전으로 하자길래 내가 연습 봐 아이씨 야 미쳤어? 너 이 자세를 그 새끼랑 찍는다고? 그 새끼? 오빠 왜 말을 그렇게 해? 야 내가 지금 이 입에서 고운 말이 나오게 생겼냐? 오빠 내가 오빠 친구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기분 좋아? 내가 지금 다른 여자랑 밥풀 찍겠다고 그러냐? 아니 아까부터 왜 자꾸 밥풀어 시비야? 아니 전 그러면 오빠가 운동해서 나랑 같이 찍어주던가 아니 혼자 찍으면 되잖아 혼자 아 혼자 찍는 건 컨셉이나 자세가 너무 제한적이란 말이야 야 야 라고 하지마 기분 나빠 아니 너가 남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새끼 아니 그 우성이라는 놈 걔 친구 아니야 친구 아니면 뭔데? 걔 너 좋아하는 거야 나를? 아 말도 안 돼 잘 듣고 생각을 해봐 남자는 애초에 관심 없는 여자랑 밥풀을 찍지 않아 그리고 너 아까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술 먹고 데려다 주는 거 야 남자는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술 먹고 데려다 주지도 않아 야 술 먹어서 자기 피곤해 죽겠는데 뭔 집까지 데려다 줘 그날은 내가 너무 많이 취했고 그냥 같은 방향이니까 간기를 데려다 준 거야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과민반응해? 오빠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여기서? 야 그리고 아까 식단 그 얘기하면서 막 메시지 보내는 것도 그래 자기 여자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 남자라는 동물인데 너 지금 오늘 우리 같이 있는 시간에만 걔한테 연락이 몇 번 온 거야? 오빠 나랑 연락하는 게 귀찮아? 아니 다혜야 지금 내가 너랑 연락하는 게 귀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아니 그럼 좀 전에 한 말은 뭐야 여자친구랑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게 남자라는 동물이라며 오빠는 뭐 남자 아니야? 여자야? 아니 나 말고 다른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지 아 그럼 논점 흐리지 말고 다혜야 솔직히 아까 그 바프 사진도 그래 누가 친구끼리 그렇게 다 벗은 사진으로 찍고 다니냐? 이거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이상한 거야? 응 난 이상하게 생각하는 오빠 생각이 더 이상한데? 아니 그리고 뭘 다 벗고 찍어 말조심해 나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건강한 몸을 담아내고 싶은 것 뿐이야 내 순수한 노력을 오빠의 더러운 상상으로 내려치게 하지 말아줄래? 혹치 좀 부르신아 제발 그리고 뭐 건강 네가 지금 이거 건강한 모습이라고 보여? 하루에도 수십보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게 건강한 거야? 너는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사진 찍으려고 운동을 하는 거야? 당연히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애초에 내가 오빠한테 다이어트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좋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다른 남자랑 바빠 찍는 일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싸운 일도 없었을 거 아냐 이거 다 오빠 잘못이야 내 잘못? 이게 또 내 잘못이야? 맞잖아 샐러드 먹는 것도 싫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싫고 남자랑 바빠 찍는 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다고 한 거 오빠잖아 아니 얘기가 왜 또 그렇게 흘러? 하 그런 거였나? 맞네 그런 거였네 뭘 또 그런 거야 얘 또 눈 돌아갔네 오빠 딴 여자 생겼지? 어? 어쩐지 이상으로 너랑 해 갑자기 뭔 소리야 그게 야 지금 다른 남자랑 밥 붙이겠다고 한 건 너야 괜히 나한테 죄책감 들게 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였어 어 도저히 안 되겠다 뭐야 어디다 전화해? 그 바람피는 년이야 맞지? 하 이젠 섞일 생각도 안 하는구나 너 같은 쓰레기는 네 여보세요? 거의 루디치킨이죠? 루디빌딩 401호인데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순살로 순살로요 그러고 안녕 그럼 안녕 알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